이거 다 써두면 솔직히 하나 나와줘야 된다고요? 선생님 저기 가서 970병 보고 오세요. 어림없지. 아이 고이셨네. 고인물 맞네. 나도 좀 옛날 장소들 쓰시겠다고요? 그거 여기다 쓰시겠다고요? 여기 초선도 갖고 계시니까 초선 R 쓰시는 거 봐. 그대로 써드립니다. 지금 시작해 주세요. 지금요? 여러분들. niveau Battle plans, 항상 과연게 시작합니다. 기억이 enemy número 1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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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는 이시냐? 아이 왜 들고 있어 계속. 지금 난 저기 마이크 위에 헐려 있고요. 자 장소들 나옵니다. 아까 조금 쌓인 것도 있구요 제가 또 뽑아 놓은게 있지 않습니까? 벌써 두명이 춤추지 않습니까? 벌써 두명이에요 빰빰빰 맹장이야 지독한 맹장 냄새 오송이라니 아까 맹맘 왔다고 위연이 왔어요 위 맹 아 깜짝이야 맹장이랑 책사가 나왔어요 장수들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선생님은 굉장히 고이셔서 장수가 필요하신 것 같진 않고 얘네 다 있으시죠? 어? 아니네? 화경 너무 많아 감사합니다 반만 줄여주세요 채팅이 삐져나오거든요 화경 자 용이에요 용 내가 아까부터 냄새난다고 그랬지 지독한 냄새가 난다고 그랬죠 어 또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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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가춘? 장수는 골프로 나오겠는데 용량이 안나오니? 기역기역기역기역기역 아 선생님 센스있으시네 기역기역기역 좋아요 감사합니다 기역기역기역기 그렇게해도 그렇게 읽어요 언니가 눈치 빠르셔 자 봅시다 어 그래도 계속 춤을 춰요 한명이상 한명이상 두명씩 짠 위맥마 위맥마 잘 알겠구요 이마가 안돼 왠지 뭔가 위맥마로 완성한거 같아 기분이 뽀뽀 용장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 등분만 보면 자꾸 누가 생각나는데 내가 이드립을 하면 선생님들 되게 불편하실 것 같아 안하는게 낫겠지? 기역기역수고링 저 제 얼굴만 보면 자꾸 수고링이 생각난단 말이지 춤 많이 춘다 렉이 있어요 렉이 있는거는 창 많이 뛰어서 그런가 빰빰 장양 빰 빰빰 또 누구야 변황후 기역기역 해주생 그럼 스고링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하고 사라지고 그리고 엑스랑 둘이 막 싸우고 아 짠 무조건 삼사로로 해주생 기역기역 무조건 삼사로로요? 이렇게 냅두고 그냥 가라구요? 제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5사로 누구 아 아 용량특연이라멘 기역 짱 아 근데 이거 화경말고 용이 안나오나 근데? 아 아 어 얘 이거 눈이 맨날 나와 무조건 나와 어떤 특연을 해도 얘는 나오지 마더집에 비해서 뭐야 선생님들 많은 별명 감사 감사 앱도적 감사 자 용장 좀 나와줘 제발 제발 용장 좀 나와주세요 용장 용장 아 붉은용도 한번 보여주면 안되있냐 용장 용장 퍼주네 먼저 엑스사로 외치시는 분 꺼 가시죠 오 좋습니다 시청자 찬스 자 몇사로 아 2사로 나왔어요 진짜 빠르다 진수성차님의 2 2사로가 좋은가봐 2사로를 많이 좋아하시더라구 반법 문법 또 2사로 4사로 이렇게 그 무슨 민간신앙인건지 통계인지 명분이 나왔구요 진수성차님 어디사세요 저랑 디스 배틀 드시죠 진수성차님 기회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외쳐주세요 사사사사요 좋아요 이 판을 뒤집어 놓아주세요 잠깐만 비염될건가 그니까 찍찍쿠 용인가? 어 용인가봐 용인가? 어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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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우린 붉은용이면 만족할 수가 없지 아따 맹장냄새 진동하네 지금 쾌쾌쾌쾌쾌 아 나라 도시등 안城라는 렛렛렛 렛렛сят 알츠 뷔 롬롤 큰FI 오! 용작났다. 요즘 핫한 그 바로 그 용작. 위나라의 구성체. 오사로 선착순 오사로. 반준나왔습니다. 사사로요. 친구분이랑 같이 계세요? 친구분도 혹시 이거 하시나요? 별의별 자손 다 본다. 가. 내사 기역기역. 아 일하면 초선이라고? 자 확인합니다.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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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상관없어. 오! 방만 좋다. 아예 없는 장수가 아니든 도움이 안 돼. 한 줄기 희망. 방통이요. 빰빰. 범안이고요. 불권 하시는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빰빰. 지영이 없음. 진수성차님 기억이여. 흫. 믿을건 진수성차님밖에 없어. 맨처 사아. 자 과연 이번에도! 항상 잘지 순 없죠. 가만히고요. 오사로 한번? 오사로 한번 가볼까요? 아 키안시아님은 5살 했었어 아 맞다 그때 용작 나왔다 그랬지 아니 일사로도 했는데 중복 많이 안 뜬 게 신기해요 아까는 그 많지도 않은 원보가 중복이 떴는데 어우 귀여워 또 뛰어요 야 확연빼고 용 하나밖에 없는 거 실화냐 어 처음부터 왠지 용일 것 같아 비크 엄청 잘 나와 누구냐 누구냐 아 좋다 아 용장의 맛 용장 오 4명이나 춤췄어 그러면 이중에 하나 더 용 나와주면 좋을 텐데 오 어쩜 이렇게 잘 나오니 또 용장 오 4용장 이 용장 특이 많네 내가 뭐라고 했더니 또 슬쩍 껴넣어 좋네 사서러 갈 걸 그랬나 그냥 하던지로 할 걸 그랬나 아 용 진짜 안주네 격렬하게 춤추는 녀석 골라주세요 격렬하게요? 다 똑같이 춤추지 않나요? 격렬하네 격렬하네 섹시한 거 말고 느긋한 거 말고 격렬하네 순응이고요 이사로 필랐어요 갑자기 갑자기 이사로 필라 쓰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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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춤추네 맹장도 기분 나쁜데 스타터 맹장이 나오면 더 기분 나쁘었어 저도 옛날 스타터 어떡하냐 뭐라도 좀 나오면 좋은데 아이고 그걸 불러오신다고요? 이사 이에서 초선 뽑았다고요? 안된다고요? 왜 안된대? 기분이 나쁘다니까요. 제가 나오면 초상 뽑으신 수미님 외쳐주세요 초상 어딨어요? 이사로에 있대요 자 이사로에서 마일리지에서도 어 뭐야? 아 맞지 맞지 원래 맞지 처음부터 나온 거 맞지 붉은뇨 붉은뇨 아 푸른뇨은 만족할 수가 없는데 어잇? 잠깐만 이거 아까 본 것 같은데 얘 나오고 이제 맹달 나오고 부사인 나오고 이러면 되나? 이사로라서 중복이라고? 오! 또 났어! 또 났어! 또 났어! 그 그래도 이게 어디야? 또 또 하아 이게 뭐야, 동타당만 매겨도 괜찮음? 근데 장비야 어! 또 여기다! 또 여기다! 이게 후반 터치네, 후반 터치네 오키우 온다아아아 아이고 무슨 차아악 온다아 영장이 온다 얘는 아까 왔지 않았어 마지막이야 아까 수미님이 마지막 춤은 C급이라고 그랬어 춤도 안 추는 소교 박으샘 박으샘 머리 안 박으셔도 돼요 어디 사시죠 진짜 생각도 못해야 깜짝이야 기대를 하지 말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 머리를 비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조교 아 조교랜다 생각 없이 뽑아야 되거든요 춤추기 시작할 때 저기서 뭐가 나올까 기대를 하는 순간 안 나와 시참요 제가 방송 한창 많이 할 적에는 그냥 틀어놓으시면 되는데 수영부님도 아까 나왔잖아 제가 이제 대법을 굉장히 많이 해봤잖아요 진짜 확률이 정말 구덱인 것 같아 정언니 아까 봤다는 보지 말아야지 보지 말고 귀도 막고 눈도 막고 뭐라도 나오겠지 나갔으니? 뭔가 화면이 환해졌던 걸 보니까 춤췄나봐요 어 여기 나왔네 이쯤 되면 이제 삼란으로 해야 되잖아 다 나왔네 이제 악증까지 나오면은 다 먹이는거죠 지금 제가 아까 쟤네 나오면 기분 나쁘다고 했어요 안했어요 몇원보요? 지금 10만놈보? 빰빰빰 아이고야 시작할때 12만놈보가 있었어요 되게 많은 원보를 가져오시는 분들보다 진짜 생각도 못했던 분들 원보랑 비례를 하지 않으니까 되게 허무해요 뭐라도 뜨니까 개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아 지금 나 골고루 나오네 뭔 나왔습니까? 소리좀 들어볼까? 오늘 맨달이 존재감 뿜뿜하네요 오셨다 정말 님들 잘 보셨죠? 이게 현실이에요 보셨죠? 이게 이 게임의 실체입니다 제가 여러번 강조 드리는데 아 자꾸 제 유튜브 보고 이 게임 시작하신다는 분들이 계셔서 되게 죄짓고 사는 기분이에요 하지마 합성하러 갈게요 빠르게 합성하겠습니다 네네 기억이여 갑니다 307 그죠 합성 자 명국네들 합성하면 무엇이 나올까요 짱 개가 나오네요 갑니다 2,7 자 스타터 맹장 넷을 갈아 넣으면 누가 넣었냐 공식입니다 스타터 맹장 짜잔 자 이 게임 그렇게 새삼 깨닫죠 새삼 막 오죠 막 그 감정들이 막 어후 이유 2 소교상체 이유 5,7 뿅 이유 둘에 이렇게 둘을 넣으면 여름기가 나와요 네 고고요 오성으로 맞추신거 같더라고 오성으로 맞추신거 같더라고 자 올 때 올 때 올 때 스크비어케 마우스 움직여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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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 오 오 잘했어 갑니다 Terry 어딜 분 ann ㅇ 아마지망이라고 마지막 마지막이예요? 얘 마지막이라구 진짜 마지막 가시죠 유 유 선택지가 뭐가 있는데 선택지가.. 잠시만 쉬할래요? 지금이다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 딸이 쉬할때 누르게 지금이야 모든 역사는 화장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쌤들 화장실 68개 법정에서 보시죠 블랙너님 소감 한 말씀 해주시면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구요 저도 로그아웃 하겠습니다 로그아웃하고 현실세계로 돌아가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고생 많이 하셨구요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